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수앱지스 되겠습니다. 이수앱지스 코드번호 08689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6월 29일 오후 4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조금 어려웠어요. 코스피 종목 302개가 상승 중에 있었고 549개가 하락이 나왔구요. 코스닥 601개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694개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고객예탁금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의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지금 현재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조금 많이 그렇게 많이는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과 외인의 싸움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 외인은 지금 현재 팔고 있는데 개인만 사고 있는 그런 흐름들 보시면 되구요. 개인이 사는 종목은 지금 아무래도 정치테마주 쪽으로 조금 많이 사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웹지스는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죠. 뉴스가 어제 조금 나왔었는데 러시아 백신에 굉장히 좀 눈길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이틀온 EID 이슈웹지스 1회 접종 국내 생산 휴원스 글로벌 컨소시엄이 1회 접종 방식에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프트 디스크 라이트의 위탁 생산도 맡을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휴원스 글로벌? 휴원스 글로벌? 이슈웹지스 이번 위탁 생산은 RDIF 측 먼저 요청한 것을 알려줬구요. 스프트 디스크 라이트 생산도 스프트 디스크 VR 마찬가지로 휴원스 글로벌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프레스트지 바이어 파마, 휴메딕스, 그리고 보란 파마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러시아 백신 관련 이슈가 추가됨에 따라 국내 관련주 변동에도 기추가 주목된다.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백신 관련 소식에 큰 주가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는 이트로, EID, 이화정기, 이슈웹지스, 휴원스 글로벌, 바이넥스 등이 거론이 되고 있다. 일단 델타 변이 쪽에 조금 좋은 모습들이, 좋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나봐요. 근데 800억원 전환사채 발행 결정. 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야. 전환가액은 16,000원 정도. 16,150원. 전환 청구기간은 6월 30일부터 6월 2015년 만기일은 이렇게 된다. 8백억 구매 전환사채를 폭탄 물량 쏟아지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6월 30일날, 6월 30일날 800억 정도 되고 있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식총 대비 14.9%, 495만주, 3,547주가 6월 30일부터 전환이 되게 되면은 와 물량 쏟아지겠네요. 그쵸? 내일부터? 아 내일부터 물량 쏟아지면은 주가 또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러나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21선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조금 괜찮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물량이 한 번에 다 팔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 백신의 효능이 지금 윤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팔아봤자 그렇게 수익도 안 나고 차라리 여기 높은 곳에다가 팔아야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당 전환 가입도 났죠? 16,150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16,200원이죠. 지금 팔아도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띄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여기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20,000원까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좀 드리고 있습니다. 7시부터 이제 장전 브리핑 시황 설명 좀 해드리고 있고요. AP투자연구소 카톡친구 혜택 좀 받아보시면은 주식강의 교육자료도 제공이 됩니다. 오늘 IB기명 19.29%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고요. TPC글로벌 11.03%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도움드려 볼게요. 이수앱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